백성 예술대학교가 한 달에 두 번 이화, 사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꿈꾸며 드리는 예배인데요.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학교 측이 처음으로 온라인 콘서트 형식으로 열린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도에 고석표 기자입니다. 백성 예술대학교는 한 달에 두 번 이화, 사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화, 사목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화목을 꿈꾸면서 기획한 학교 채풀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학교 측이 온라인 콘서트를 기획하고 우리 숨소리 문화예술단 바오밴드를 초청해 열린 음악 예배 형식으로 이화, 사목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오밴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주제로 성경 속 이야기를 우리나라 국악가락에 맞춰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리와 대금, 가야금 같은 국악기와 기타와 드럼 같은 현대악기가 어우르는 퓨전 국악 앙상블 공연입니다. 객석에 관객분들이 계신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고 또 다른 부담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소리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이렇게 같이 알아주시고 즐겨주시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뻤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게 되면 정말 감사드렸고 온라인 콘서트 예배이기 때문에 객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40분가량 진행된 예배 모습은 백석예술대 앱으로 실시간 전송됐고 학생들은 여기에 접속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는 2화 사목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누리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속품입니다.